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소식에 인연이 깊은 광주 전남에서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 쾌거라며 환영했습니다.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작가는 딸의 노벨상 수상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승원 작가는 딸이 시적이고 환상적인 문체를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관군수와 국성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 유권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로 발길을 움직였습니다. 연관과 국성 모두 24%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출신 작가 한강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학사에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폭력성과 상처 등 인간 개개인의 연약함을 천착해온 한강은 이미 국제 문학상을 수차례 수상하며 이름을 널리 알렸고 이번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목에 걸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광주 출신 소설가 한강이 우리나라 첫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웨덴 노벨 위원회는 한강의 작품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강은 1995년 첫 소설집 여수의 사랑으로 등단한 이후 인간의 폭력성과 상처 등을 주제삼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습니다. 특유의 섬세한 시선과 밀도 있는 언어로 잘 알려진 한강은 지필 과정에서는 철저한 사실 고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강은 일찌감치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채식주의자로 2016년 멘부커 인터내셔널 상을 받았고 소년이 온다로 2017년 말라파르테 상을 2023년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로 메디치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가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아시아 여성 최초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한강은 오는 12월 10일 스웨덴 스토컬룸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노벨 문학상 메달과 증서, 상금을 수여받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한강 작가의 국내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인연이 깊은 광주 전남에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제형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어 두 번째 쾌거를 하며 노벨 문학상 수상을 환영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출신의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점에 놓인 책이 모두 팔렸습니다. 뒤늦게 서점을 찾은 사람들은 예약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민들은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환호했습니다. 수상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요. 광주 출신이시니까 또 여기 사는 지역민으로서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제부터 다른 고객들도 이제 책이 있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서. 지역 정치인들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라며 축하의 글을 남겼습니다. 1980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광주의 정치적으로 빚을 졌고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적으로도 빚지게 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로 역사적 상처를 보듬어 줬기 때문입니다. 한강 작가가 광주를 자신의 문학의 핵심에 놓았다라는 점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세계사적인 응답을 받았다라는 역사에서 소수자로 배제된 이들에게 언어와 목소리를 되돌려줌으로써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계에 주목을 받고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광주 환경 같은 그런 고통도 재평가받는 문학을 통해서 재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우리 지역의 풍요로운 문학적 토양위에 이번에 한강을 통해서 세계적 문학이 꽃피우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학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한강 작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다룬 작품을 꾸준히 편해 더 큰 울림을 주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심사한 수에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를 수상자로 선정하며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중요한 이유로 밝혔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작품과 같은 시대적인 비극을 다룬 작품을 통해 국가폭력의 트라우마에 맞서는 인간의 모습을 독창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작 소년이 온다를 통해 한 작가는 어릴 적 자신이 성장했던 광주의 아픔을 다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사회적 시선이 아닌 개인의 고통과 내면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앞서 가부장적 폭력에 대한 비판을 담은 2007년작 채식주의자를 통해 맨부커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던 한 작가는 소년이 온다에서 국가폭력을 증언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학살의 현장을 접하고 증언록을 탐독하며 국가폭력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냈습니다. 증언들을 읽으면서 정말 일어났던 그대로의 어떤 팝반들을 함께 그 증언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2021년작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다시 한번 제주 4.3 사건을 배경으로 학살의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주인공의 시선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한 작가는 문학적 탐구가 인간의 고통을 마주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트라우마와 인간 삶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낸 한 작가의 작품들이 세계인들의 보편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이번 수상으로 증명되면서 한국 문학의 지평이 더욱 넓어졌다는 평가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아버지 한승원 작가에게도 큰 선물이 됐는데요. 한승원 작가는 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처음에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는 장흥군 해산 토굴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은 어릴 적부터 상상력이 풍부했고 광주의 역사적 배경과 시골이 주는 정서 등이 소년이 온다 등의 작품을 쓰게 만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역사적 사실 등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시적이고 환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한강의 작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준 번역가와 이를 알아봐준 스웨덴 한림원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작가 한승원은 딸인 소설가 한강에게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겨달라며 아버지로서 따뜻한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어려서 큰일을 당하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그래요. 어젯밤에도 3시애나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걱정하는데 몸이 건강해야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하라고 그러면. KBC 박성우입니다. 오늘 영광군수와 곡선군수 재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새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는 영광은 표심 향방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투표에 나선 시민들은 후보들에게 기대와 당부를 전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전남 영광의 한 사전투표소. 해가 뜨기도 전부터 투표소 밖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아직 사전투표 하고 싶었고. 그래서 투표에 꼭 임을 해야 하거든요. 임해야 하거든요. 다른 잡음이 없지. 상실하게 힘껏 마음껏 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못지않은 열기에 투표장을 찾은 시민들은 후보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아쉬움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한 번도 빼먹은 거 없이 투표를 했습니다. 어떤 자원을 어떻게 준비하겠다, 어떤 젊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늘부터 영광 사전투표소 11곳과 곡성 11곳 등 모두 22곳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영광과 곡성 관내에 설치된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치열한 3파전이 펼쳐지는 영광은 이번 재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총출동하고 월세살이를 하는 등 선거 직전까지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첫날 사전투표율은 영광과 곡성에서 나란히 24%를 기록했습니다. 이틀째 사전투표는 내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화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18만 3천 제곱미터의 87홀 규모로 주변의 풍광과 잘 어울리고 사용료도 저렴해 이용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용석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시원하게 펼쳐진 잔디밭에 어르신들이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입니다.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파크골프는 단 한 개의 골프채로 좁은 장소에서도 가능한 스포츠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먹은 어르신들도 쉽게 할 수 있어 게이트볼과 함께 전국에 많은 동호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전남 화순군이 63억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화순군이 개장한 파크골프장은 18만 3첨제곱미터 부지에 87홀로 만들어졌으며 운동과 함께 아름다운 화순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생활체육의 대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동호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파크골프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화순 파크골프장을 80초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하루 입장료 8천 원이라는 가격에 광주, 전남은 물론 타지역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순군은 오늘 화순군민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개장식을 펼쳤습니다. 이번에 개장한 화순파크골프장은 매년 대규모 전국대회가 진행되며 다른 관광 명소들과 연계되어 있어 화순군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C 최용석입니다.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 신임청장에 구충곤 전 화순군수가 취임했습니다. 구충곤 신임청장은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양망권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전략 산업과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해 광양망권이 글로벌 경제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첨단 해상 운송 시스템 분야 공학박사인 구청장은 전남도 의원, 전남도립대 총장, 화순군수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정책 역량도 가지고 있어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새로운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전남 종가음식 보건사업 용역을 위탁한 한국학 호남진흥원에 대해 지방계약법 위반이 있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학 호남진흥원은 최근 전남 종가음식 보건사업으로 공개 채용된 연구원들끼리 서로 상납을 요구하는 행위가 밝혀져 무리를 믿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실제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는지 다른 용역 사업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